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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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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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네. 좀 이사도 해야 한다고 해요. 딱 나오는 게. 아이고, 머리가 깨질 것 같아. 왜 이렇게 머리가 깨져? 주변이 복잡해서 물어봐요. 아이고, 주위에 인간 좀 정리 좀 해. 지금 많이 정리했는데? 그래도 정리 더 해야 돼. 아, 그래요? 어, 어지락 좀 그만 늙혀. 그 놈은 어지락 때문에 맨날 당하고 언니 손해보잖아. 그러니까 어지락 좀 그만 넓히라고. 쓸데없는 어지락. 아이고, 시벌리 시벌리 아주 영어과도 없으면서 맨날 그 놈이 어지락은. 생기는 거 있냐? 없으면서 맨날 이렇게 저거 하냐? 만나는 놈마다 시벌리. 어떻게 그렇게 저거 하냐? 없는 놈만 만나냐? 어떻게. 어떻게 좀 해볼까? 하고자 시벌리 자빠지면 어떻게 없는 놈이냐? 어? 좀 있는 놈 만나서 좀 뜯어 먹어야 되는데. 그려, 안 그려. 맞아요. 응? 한숨만 나와 죽겠네. 응? 응? 언니는 공짜 돈 없어. 네? 공짜 돈이 없다고. 네. 그렇지? 언니는 언니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. 응. 남자 잘못하면 언니가 벌어서 남자 벌어미겨야 돼. 응. 맞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언니가 좋다고 따라 당기면 개뿔 돕어 남자가. 응. 응? 결국 그 남자가 좋아서 언니 따라 당기면 언니는 또 싫어. 맞아요. 원인은 복을 스스로 찬다. 아, 제가요? 응. 돈 없는 사람들만 붙어요. 응. 응. 그리고 또, 모질개를 못 하겠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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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다리 걸치봐. 양다리 걸치라고요?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. 양다리 걸치는 거 없는데? 양다리 걸치다가, 하나는 버리면 꼭, 하나 어떻게 하다가 보면 또, 삼촌 깨져서 또 없는 놈은 또 저가자놈. 응? 아이씨.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, 사업이 되겠어요? 무슨 사업? 부동산. 부동산? 요새 부동산 경기가 좋아? 안 좋아요. 안 좋잖아. 응? 무슨 띠? 호랑이띠. 봄띠? 네. 74년. 내가 그랬지, 언니 팔찌 세다고. 그치? 응. 언니가 벌어서, 남자가 벌어서 이겨야 된다고. 그치? 응. 올해는, 괜찮아. 그래도 작년보단 낫다. 그치? 네. 그래도 작년보단 낫네. 어쩌냐? 내년에는 더 힘들었는데. 아, 그래요? 응. 응. 저기 뭐야, 남자친구 정주지마. 언니는, 부동산 일보다도, 남자친구 정주한테 호딱. 돈 많으면 호딱. 돈 많으면 호딱. 이래. 그래 안그래? 돈 모아놓은 게 없었겠고. 다 홀. 아,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. 그러면 사랑 때문에, 어쩌자는 그 사랑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. 응? 실속 좀 차리라고. 응. 언니는 사업보다도, 언니는 먼저 실속을 차려야 돼. 응? 실속을 차려야지, 저거를 하지. 그러니까 남자를 잘 만나라고. 응. 언니는 잘 하다가도, 내가 좀 잘하고, 통장에 돈이 차잖아? 그럼 남자를 딱 만나. 외로워서. 언니는 외로우면 많이 타는 사람이야. 딱 만나면, 한순간에 돈이 싹 나가. 남자 때문에. 응. 맞잖아. 그치. 뭘 말해. 그건 언니가 잘못이지. 응? 보세요. 앞으로, 누구도 믿지마. 응. 남자도 믿지 말고. 내년이면 더 힘들어. 본인이. 내 몸도 아프고. 응? 일이 자꾸 꼬여. 구설에. 앞으로. 구설에. 관제에 있어요. 근데. 잘하면. 잘하면. 내년에 기인이 하나 나타날 것이고. 잘못하면. 또. 엿글록하면. 누구말도 개족같은 놈 만나서. 또 신제 조질테고. 지금도 만나는 남자 있잖아. 지금. 네. 응? 같은 계열이지? 네. 같은 계열이라고 그래. 응. 그 남자도 그렇다지. 그렇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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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땐 그렇다. 영양과는 없다. 응. 그라면 그래요. 몸이 아파요. 응. 몸이 많이 아파 그 사람이. 그죠? 네. 그 사람. 그 사람. 의사생. 5… 네. 56… 57… 예. 의사생. 뱀띠. 뱀띠네. 네. 삼재네. 악삼재. 네. 범대하고. 삼재네. 범대하고. 저기 뭐야. 본인이 범띠잖아. 뱀띠하고 만났네. 네. 그 사람이 더 나이 어리네? 아니지. 더 많죠. 제가 47살이고 그 사람은 46살이니까 56살이니까 완전히 그 사람은 가물인데 가물이라 완전히 아픈데 네 아파요 집안에 그걸 하고 있어요 동생이? 응 근데 그 바람 안 지워줬어? 이제 한 거 같은데 근데 그렇게 몸이 아파? 그러게요 동생이 아프면 그 바람이 자야 되는 건데 어? 언니는 사람만 조심하면 돼 사람만 조심하면 되고 12월 달에 근데 이 남자하고 끝까지 갈 거야? 응 제가 너무 좋아해요 본인이 꽤 좋아하네 엄청 좋아하네 이 남자하고 살려면 언니 이 바람을 재우셔야지 본인이 잘 돼 이 사람 많이 아파요 응 많이 아파 네 잘못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네 그지? 네 이 심바름 때문에 근데 위 병명이 있어? 네 암? 네 응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 몰라 자꾸 눈물 나오래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아저씨가 일하려고 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네 응 응 응 신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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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판정 맞았을 거 아니야 네 삼기? 말기 응 말기 응 말기 말기면 얼마 산대요? 길어야 봐 1년 응 응 응 언니 사업도 사업은 핑계고 그지? 응 이 남자 때 본 거 아니야? 맞아요 응 근데 왜 사업이라고 핑계되고 있어? 아니 사업도 안되고 그래서 응 일단은 이 남자 때문에 왔어 네 어 특강해서 응 미안하지만 언니 이 사람 병원에서 얼마나 잔다고 나왔어? 14개월 14개월 14개월? 네 모르겠다 나도 존농단 소리 나와 음 언니는 지금 사업이고 모든 거 지금 정신이 없어 네 언니는 지금 사업은 핑계고 이 아저씨에 몰뚱하고 있어 사실은 네 응 근데 근데 뭐 남자 때문에 왔는데 뭐 사업이 잘 됐거냐 뭐 거짓말하냐? 남자 때문에 왔어 그 남자 저걸 내가 그랬잖아 언니는 남자 때문에 진짜 조진다고 응 특강해서 언니는 이 남자가 가야지만 언니가 좀 괜찮을 거야 응 야속한 말이지만 어? 매물참 말이지만 어? 언니가 지금 이 남자가 언니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야 네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병원에 있을 거 아냐? 병원에 있는데도 가족들이 못 보게요 가정은 없어요 없고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저기들이 저게 있어? 좀 재산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어떻든지 몰라도 그 음 딸들 중에서 반절은 반대하고 반절은 반대하나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줘 갈 거 아냐? 집에 있을 거 아냐? 지금 내 집에 있다가 다시 또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머리 그 압이 올라서 응 다행히 식구들은 못 보게 하지 응 응 응 못 만나게 하지 다행히 식구들은 머리 총 맞았어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응 어? 언니하고 혼이 주고 가면 언니 앞으로 가니까 식구들은 못 만나게 하지 응 지금 그래 근데도 지금 언니가 지금 거기에 좀 몰두가 돼 있잖아 머리 깨질 거 같아 나 관심도 없어요 지금 그 재산에 그 사람 재산에 관심이 없는데 그건 언니 생각이지 식구들은 또 그렇지가 않지 어차피 뭐 혼이 신고도 안 됐는데 그거는 뭐 내가 이 사람 아파 있는데 내가 혼이 신고할 것도 아니지만 얘 본짜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본짜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본짜에서 애들한테 시킨 거지 다 근데 몇 달이라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막말돼서 뭐 부스라든 뭐라든 못 살아 응 명 뭐 빌어준다고 해서 못 살아 명 뭐 빌어준다고 해서 못 살아 이 사람 죽으면 아마 잘 길 닦아줘야 될 거야 한이 많이 맺혀서 동생이 그러고 오늘 하니까 뭐 하겠지만 병꽃도 하고 다 했다고 하면 병꽃도 하고 병꽃도 하고 병꽃도 하고 동생이 했으니까 어른이 알아서 했겠지 근데 올 넘기기 힘들어 내년 넘기기 힘들다고 봐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재별도 안하고 병원에서도 놀릴 정도로 몇 달이라고 했죠? 10월 4일 성이 뭐예요? 이씨 병원에서 많이 좋아졌대요? 네 전의도 안 되고 참 특이한 게 있으라고 뭐 병 끝에서? 아니 그건 아니고 병원에서는 그런 걸 모르죠 교수가 전의도 안 되고 참 특이한 게 있으라고 많이 사러 와봐요 왜냐면 가을 가을 지금 가을이라고 한다 많이 사러 와봐요 정신이 돌아오겠어요? 한장 신의 벌전이거든 신의 벌전이라고 신에서 친 거니까 근데 동생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신의 벌자를 원래 이 남자가 신을 받았어야 돼 이 남자가 신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고 동생이 받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치 친 거지 병신을 질 처음에 병신을 맨대다가 죽어 신의 벌자님 그렇게 무서운 거야 동생이 받았잖아 그죠? 동생이 밑살인데 쥐띠 마오 나오 그러네 맞아 쥐띠가 제작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제작감이야 원 제자는 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니까 쥐띠의 집을 받은 거야 그렇게 간 거야 아이쿠 아이고 아님 때는 둘이 엄청 좋아했네 엄청 미쳤네 미치도록 좋아했었네 앞으로 남자같이 정주지 마세요 본인 살쿡니 하셔 인자 알았죠? 본인은 남자같이 미치면 돈 못 모아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남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? 근데 이 남자 죽고 나면 본인이 엄청 방황할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남자 믿지 말라고 이 사람 죽고 나면 본인이 방황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또 만나고 방은 엄청 할 거라고 조심하라시라고 그러면 죽는 거는 뭐 가을에쯤 되면 아예 그런 감황성은 없고 그냥 죽어요? 응 벌써 전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사자가 왔다 갔다 해요 가을 전일 수도 있어 전일 수도 있고 가을 채웠어도 있고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아 이 사람 죽으면 제가 거기로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지 다행히 식구들이 오는 걸 반대해야지 오라고 할 거는 같은데 못 갈 것 같아 지금 초반에는 막 못 보게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지금 식구들이 하나 둘씩 전화가 오거든요 한테 그냥 안 받는데 안 받는 나를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한텐 전화를 아예 안 받고 그렇게 나한테 독학이 안 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거든요 그렇게 또 해 놓고서 무슨 염치로 또 전화를 해? 내가 뭐 제가 좀 나쁘게 내가 뭐 오빠 돈을 탐을 낸다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나쁘게 그분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친구 지금 무슨 의도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제가 그랬죠 다 이거는 다 밝혀지 진실이 언제 밝혀져도 다 밝혀지니까 난 그 시기만 기다리겠다 아이고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래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인다고 그래 가슴이 찢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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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안 봤어? 봤어요. 많이 봤을 거 아니야. 백골살이라는 거는 내 몸에 백골살이 있으면 남자를 만나잖아? 같이 좋아하고 진짜로 좋아한 사람들은 내 옆에 있질 못해요. 죽어야 되지 않으면 떠나야 돼. 그는 살이 있다는 뜻이야. 본인이. 그 살도 내가 일정에 살면 한 번쯤은 푸세요. 먹고 살만할 때. 그래야지만 본인이 내 진실한 남자를 나를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서 살 수가 있어. 정착을 하고. 지금 정착을 하고 살지를 못하잖아.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놈저놈 만나다가 마음에 든 사람 만나니까 이 남자가 죽게 됐잖아. 언니 그게 팔자가 좋은 거야? 안 좋은 거잖아. 그치? 센 거잖아. 그럼 안 그래. 그래. 그치? 응.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 저기가 있어요. 12월 달에 한 번씩 풀어낼 때가 있어요. 그때 그거 좀 풀어내. 그때는 12월 달에 동지 세고 동지 세고 동지 파측 먹고 좀 풀어낼 때가 있어요. 쌀 때 그때 좀 풀어내셔. 그러면 본인이 아마 저 갈 거야. 일은 되는 일을 그리고 본인은 부동산 한다며 부동산 하면 그거 일을 필요해. 그리고 내년에 돈 벌고 싶으면 내년에 대원 맞이기로 해. 12월 달에. 그야지 본인이 살아. 느신이 없던 소리를 못해요. 운은 내가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. 내 조상의치.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 어? 우리나라 이렇게 팔자가 우리나라 나갔던 팔자가 있단 말이에요. 본인도. 본인도 없잖아. 있어. 알죠? 본인도 빌고 살아야 돼. 한 집에 본인이 이 길을 안 가려려면 한 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빌고 살아. 빌고 살아. 그러면 본인이 안 가고 그 부동산 사업으로 돈 벌지. 왜 너 어떻게 하지 그거 안 했어? 했을 거 아니야. 절만 갔어요. 절? 네. 절에 가서는 본인 팔자 본인 못 눌러. 본인 팔자가 남자 사주야. 알잖아. 그럼 이난데 와서 남자 사주기 때문에 그런 걸 때워야 돼. 본인이 벌어서 남자가 돈 주는 거 못 먹고 살잖아. 본인이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. 그치? 어쨌든 남자들이 돈 준 더럽고 치사해. 주는 돈도 별로 없지만 다 그 천찬한 돈만 있지 마. 그치? 그만하 그래도 이 남자가 괜찮았어. 그치? 그 봐. 본인 이게 대감이 응. 12월 달에 동지 세고 본인 음마지게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본인 살려면 돈 먹고 싶다며 돈이 들어오면 쪽쪽마다 다 나가지? 응. 본인의 동자도 있어. 대감동자도 있어. 그치? 근데 알면서 왜 안 했어? 어떻게까지? 절만 남겼어? 아니요.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했어. 다음 달에 해. 잊어버리지 말고 해. 돈 벌게 해줄 테니까. 알았지? 돈이 들어올 거야. 다음 달에. 들어오면 전 하고는 싶어요. 돈 들어오면 해. 돈 들어오면 하지 말고. 돈 들어온다. 알았어? 그러면 꼭 해. 그리고 본인 살어. 그리고 마음의 준비는 스스로 하셔. 어쩔 수 없어. 명은 재청이라고. 어쩔 수 없어. 저희 딸 이번에 영국 영화과 들어갔거든요. 응. 시험 봤는데 1차는 거의 다 합격했어요. 딸내미는 걱정하지 말고. 아. 본인 딸이야? 응. 본인이나 걱정해. 자식은 자식들은 딸내미들은 걱정하지 마. 본인이나 걱정해. 애들은 알아서 지 알아서 척척척척척 잘해. 본인만 열심히 돈만 벌면 돼. 본인은 돈 벌어도 척척 대주기만 하면 돼. 머리들은 좋아. 애들이. 뭔 드신지 알지? 다음 달에 본인 음마지기 해서 돈이나 벌어. 알았어? 네. 응. 됐어. 네. 빠이빠이. 네.